다른 생각이 들어도 열심히 참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스톱 됐어 됐어 가지는 길 편안하게 가시고 사람 하나만 맡아주시는 건데 저희가 세상 떠나신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아내 행겨?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? 유괴범이 뭔데? 어제 그 아이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분께 인수인기가 되셨을까요? 거기 누구 있니?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